뭘 다시 찍어? 선생님도 오셨어요? 선생님! 전 저만 온 줄 알았어요. 너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영화 찍니? 다시 찍어야 해. 두 자루 놔둬. 김부장! 아니 뭘 다시 찍겠다는 거야? 절마를 조금만 바꾸면 아주 걸작이 나올 것 같아. 걸작을 왜 만들어요? 그냥 하던 거 하세요. 그게 무슨 말이야? 아니 나는 아예 캐릭터가 중간부터 바뀌네? 난 기가 쳐서 말도 안 나온다. 아우! 진짜 그게 봉퍼물에 재난 글패, 괴기물까지. 이게 진짜 가능해요. 공공부에 살면 우리 다 그냥 더 죽는 거예요. 그러니까 조용히 빨리 뛸다고. 아주 색다른 장면을 만들어야 돼. 딱 이 틀리면 돼. 조금더기 하루라고 했어. 저 드라마 찍으러 가야 돼요. 시나리오의 고객님 가혹합니다. 세트장으로 폐쇄해. 슬픈 가윤니아이라고~~